태극기 행동본부 집회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박정희 대통령 생갑 주차장에서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 대한민국 수호, 태극기 기각 집회가 있는데요. 오늘 행사 취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탄핵 증국이 어떻게 될 건지 그것도 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특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가 앞으로의 결과를 생각한다면 탄핵 기각이 반드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치적으로 인용을 한다면 피셔마크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태극기 물결이 지금 5천만 국민의 5천만 전체가 다 나와주면 더 좋겠지만 70%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모두가 태극기 손에 들고 우리가 태극기 집회에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서울에서 대한문에서 10차까지 MC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침몰되지 않고 정말 잘 거듭나서 정말 우리 자라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저 건강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줄 것을 요망하고 희망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우리가 서울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또 시간이 없어서 모두 쉬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부산, 대구, 울산 오늘이 대통령 구미생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여기 구미는 특히 박정희 대통령 성지입니다. 그래서 더 뜻깊은 날이고 오늘은 또 정월 대보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구미생가를 왔다 가고 나서 여기가 왔다 가고 난 그 다음날 구미생가가 불이 탔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가를 갔다 불태운 그 몰지각한 사람의 그분을 운분을 정말 이렇게 하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그 문재인, 현역 국회원도 아닌데 문재인이가 아마 구미를 방문을 했습니다. 시청을. 그런데 시청을 방문을 하면서 영접을 하는 것을 보며 문재인이가 어떻게 구미에서 방문을 해서 저렇게 영접을 받는가 하는 분노를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미가 잠자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모두 불태워서 정말 우리는 모두가 구미시민 모두가 일어나서 태극기를 손에 들고 앞으로 2월 25일 날 모두가 서울에서 다 뭉쳐줄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태극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온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상당히 추운 날씨인데 다들 감기 안걸리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전국이 촛불 민심하고 터키 민심 반반이 대치된 상황인데 보통 일반인들은 궁금해하는 것이 이렇게 집단으로 대규모 집회를 연을 계속 한다는 데 있어서 자금도 망한치 않게 소요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자금들은 어떻게 이렇게 충동하십니까? 저는 정말 그 얘기를 하면 눈물이 나는 일입니다. 물론 서울에서 했을 때는 모두 모금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왔지만은 지난번 울산에서 진행을 하면서 제가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한번 무대를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날 정말 많은 분들이 모금을 좀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밝히겠습니다. 한 419만 2천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타고 없이 모자르죠. 그래서 그렇게 십시일반으로 만원, 2만원, 500원 이렇게 태극기 집회에 오셔서 응원해주신 분들이 정말 이렇게 좀 도움을 주시고 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까지 태극기 집회를 전국에 진짜 25일 이전에 외곽지역으로 전국을 강원도까지 다니면서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다 올 수는 없지만 70%가 모두가 태극기를 손에 들고 2월 25일은 서울에서 모두가 뭉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